다른 데로 실토하란 말이다! 기필코 자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네 날 죽이고 싶은 거야 자네의 가문을 멸문한 장본인이잖아 반가운 손님이 온 모양이구나 수건 마마께서 괴임을 하신 듯하옵니다 이게! 그놈이 왔당께요 막라이로 소문난 그 연인군 말인가? 이 처자 오늘부터 내 색시로 전 찍었거든 이름이 무엇이냐? 아무튼 그쪽은 나 개똥이 색시여 그니까 딴 생각 말어 한글자막 by 한효정